안녕하세요. 다오 데이터의 김준호 대리입니다. 이번 세미나의 내용은 인벤터 티벤테크로서 설계 데이터를 작성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아이파트 기능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토데스크 제조 솔루션의 대표 3D CAD인 인벤터를 통해서 여러 부품과 조립품에 대한 설계 데이터를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인 아이파트 기능과 더불어서 매개변수와 엑셀을 활용하여 부품과 조립품을 작성하는 방법을 함께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웹이나 후반부에 설문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총 30분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릴 예정이오니 끝까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내용이 아이파트인데요. 아이파트란 무엇일까요? 설계한 부품을 이용해서 쉽고 빠르게 치수 변경을 하고 형상 변경을 하거나 속성 변경을 해줄 수 있는 인벤터의 기능 중 한 가지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파이프 그림이 조그맣게 보이시죠? 그 그림과 같이 동일한 하나의 형상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의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요. 치수가 다른 형상을 만드시거나 혹은 속성이 다른 형상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또 가장 큰 파이프에서 홀을 몇 개 더 추가한다고 하면 그런 형상도 만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정리하게 되면요. 하나의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설계 특성에 맞는 형상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런 아이파트 옵션을 보시게 되면요. 우측에 있는 창을 통해 가지고 제가 방금 설명드렸었던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속성이라든가 옵션을 추가를 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매개 변수를 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특성이라든가 부품 번호, 재질 등과 같은 아이 프로퍼티지에 대한 값도 넣으셔가지고 형상에 적용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아이파트뿐만 아니고요. 방금에서 유용하게 쓰시는 아이피처 기능이 있는데 이러한 기능과도 연계를 해서 쓰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아이 메이트 기능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간격 띄우기를 하신다든가 그런 값을 지정하여 가지고 형상에다가 적용을 해주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상에 대해서 억제관계 등도 설정을 추가를 해주실 수도 있게 되는데 예를 들면 부품의 어떤 구성에 절단보가 있는 돌출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구성에는 접합보가 있는 돌출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설계자가 규격에 따라서 절단보가 있는 돌출로 만들지 아니면 어떤 형상에서는 접합보가 있는 돌출을 만들지 규격에 따라서 옵션을 넣어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판금 아이파트를 만드시게 된다면 플랫패턴에다가 추가된 피처를 억제하시는 기능을 넣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 개별 플랫패턴을 아이파트 멤버 파일에다가 고유하게 만드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판금 전개 규칙이라든가 플랫패턴 방향도 설계자가 직접 넣으셔가지고 컨트롤을 다 해주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인벤터 부품의 매개변수 혹은 특성, 억제관계 등 여러가지 설정을 추가하셔가지고 다중 부품을 만드실 수 있게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설계자분들이라고 하시게 되면은 책상 앞에 기계 설계 규격집이 최소 한 권 정도는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규격집을 보시면서 이걸 규격별로 다 만들어야 하나 혹은 이걸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해본 적이 최소 한 번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아이파트 기능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규격별로 만드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금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었던 것과 같이 아이파트에는 다양한 옵션을 설정하셔가지고 여러가지 특성을 부여해 주실 수도 있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혹시 이 웨비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카티아를 써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아이파트 기능이 카티아의 카탈로그 기능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는 당연히 BOM과 부품 리스트에도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아이파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매개변수를 먼저 이해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매개변수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요 파라메트릭 모델링이라고도 하는데요 상위 프로파일이나 피처에 대한 값을 변경하게 될 경우 하위에서 변경값을 인식할 수 있는 모델링 방법이고요 이러한 변경값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나 모델링 상에 입력하는 치수 혹은 기타 측정값을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치수 입력창 또는 매개변수 창을 통해서 사용자가 변수 이름을 지정하실 수도 있고요 변경값에 대한 값을 조정을 해 주실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값을 조정을 해 주시게 되면 스케치나 모델링이 자동으로 변경이 되겠고요 그와 관련된 링크되어 있는 2D도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게끔 설정이 인벤터에서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개변수와 엑셀을 활용한 모델링을 보기 전에 워크플로우를 간단하게 한번 보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인벤터에서 3D 형상을 모델링을 해 주고요 그 다음 매개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각각 값에 대해서 설정을 적용을 해 줍니다 그럼 그 적용된 매개변수에 의해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이 완성이 되겠고요 그런 완성된 모델링을 엑셀 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링크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 엑셀에서 값을 변경을 하는 거죠 오른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엑셀의 지름값이 150 그 다음에 두께가 30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왼쪽에는 170에 40으로 엑셀 값이 변경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렇게 엑셀의 값을 변경을 해 주게 되면 자동으로 해당 톱니에 대한 3D 모델링 형상이 변경이 되겠고요 그렇게 변경된 모양은 인벤터에 대한 2D 도면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 가지고 변경되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워크플로우로 진행이 되는데요 매개변수와 엑셀을 활용한 모델링 방법을 먼저 보시고 그런 다음에 아이파트를 활용한 부분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